안녕하세요. 저... 오늘은 박수영입니다. 시작! 어? 이게 무슨 춤이지? 끝이야. 늦게. 저는 조금만 춤을... 아 이게 우리 춤이라고요? 당연하지요. 사이코. 어? 잠깐만요. 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아 이거 이거 아닌가? 이게 아닌가? 아 이거... 아 그러면 저 쉬운 거부터 할게. 맨날 하는 거. 근데 너는 아닐 거 같아. 알았어. 정답! 포즈! 그래서 포즈! 맞아요. 그거래요. 아 저거 다음. 아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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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.. 아! 정답! 저거! 빨간만! 정답! 아! 와! 전화 주세요. 1522-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. 쇼핑, 맛집검색, 여행 예약할 때 전 스마트폰으로 해요. 택시, 대리운전, 일자리 찾을 때 저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. 이게 좋고 확실히 좋아요. 그래서 뭔가 노란색을 딱 얘기했을 때 되게 꽃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. 너무 섬세하시다. 그러니까. 그게 딱 떠올랐어요. 같이 우리 밥 먹자. 아니 왜냐면 수영이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. 너무 착하다고. 몇 번을 좋아하는 얘기를 해가지고. 찐사랑. 까! TMI 찌리는 게 나, 하나, 둘, 셋! 맥주 한 잔 마셨다! 예! 첫번째! 아! 제가 이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, 제가. 그럼 몇 번 기다리고 싶어요. defining 것에서 한 번 쩌. 어땠만. 나! 제가 이거만 기다리고 싶은데. 제가. 제가. 엄마가 비롯한지. 누구야? 네! 네. votr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